하나님의 나파를 부는 축복은 야외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야곱의 하나님의 교례입니다. 시편 81편 3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파를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윤래요. 야곱의 하나님의 교례로다. 같이 나파를 듣기 전에 야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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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샤바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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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돌아보셨 두 번째 주에 베레시드 창세기 6장 9절부터 11장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김수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돌아 말씀의 봉독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보셨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베시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옆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원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와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두 번째 토라 포신의 제목 노아크 노아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은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교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토라를 다 없이 하신 예수와께서 오신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처음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주제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와 은혜는 야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속의 축복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쌍둥이 능력입니다. 야외 하나님 안에서 토라는 어디 있다가 없어지고 은혜가 새로 시작되면 그것이 아닙니다. 토라와 은혜는 같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잊게 되는 토라 포션의 6장 9절 전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야외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은혜 시대에 시작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와 함아시아 아멘 오늘 히브리어 장세기 6장 9절의 말씀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히브리어 크레스를 통해서 읽었지만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타 테크니까 9절이죠. 6장 9절에 노아는 노아의 사적은 이라 아니라 노아는 의인이에요. 당대의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노아 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노아의 스토리를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이 썬데이 클래스 아이들에게 아주 즐겨 듣는 이 성경 말씀의 내용 중에 이 노아의 사건은 언제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전에 방주를 지었다고 합니다. 방주를 히브리어 말로 대바라고 해서 대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일곱 식구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이 여덟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이 도라 포션에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여 바벨타우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셔서 전세계에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퍼지게 되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탄생되는 내용이 오늘 도라 포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캐슈반 17일에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해에 캐슈반 2월이죠. 또 우리가 종교력으로 하면 8월이 됩니다. 티슈레이가 7월이죠. 그 다음 7월 다음이니까 8월 27일에 모든 홍수가 끝났는데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오늘 캐슈반 1일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캐슈반 17일에 시작됐고 1년 뒤인 다음 해에 캐슈반 27일에 말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홍수를 공부하면서 시아틀에 뭘 체험을 합니까? 비를 체험을 합니다.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달력을 보면은 여기 이제 어제 저녁부터 로스쿠데시 돼가지고 티슈레이 30일이 끝나고 오늘이 캐슈반 1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장세기 7장 4절부터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이게 지금부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이고 그때 당시 2월이지만 종교력으로는 8월이죠. 8월 7일 후면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런데 장세기 7장 10절에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런데 언제 이 홍수가 끝난 것은 8장이라고죠. 그래서 8장 13절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번쩍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 이랜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 홍수가 정확하게 캐슈반 17일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 해 1년 후에 캐슈반 27일에 캐슈반 27일에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달력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달력, 히브리 달력은 항상 이 세상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육신의 탄생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탄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의 탄생이 일과 내가 생일날에 구원을 받다는 사람은 참 축복인 것 같아요. 날짜가 똑같은데요. 달력도,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력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장세기 6장은 민간력이 사용되는 때입니다. 티슈레이가 1월이고 그 다음 해 캐슈반이 2월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2월 17일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우키 1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잖아. 아니면 안잖아 타이밍을 강조하십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십니다. 그래서 종교력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에서 빠져나와서 달을 성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달력이 있는데 히브리 달력은 1년은 솔라를 사용합니다. 1년 365일이 그런데 달은 뭘 사용하냐면 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세기 1장 14절 16절에 큰 광명 크고 작은 광명을 얘기하실 때 바로 이 해와 달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홍수가 총 1년하고도 17일까지 시작해도 그 다음에 27일까지 며칠 걸렸습니까? 1년 10일 내지 11일이거든요. 이게 태양력으로 365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력으로 가면은 르나 이 달로 계산법을 적용시켜서 히브리 달력이 구성이 되는데 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로시코대 초생달부터 그 다음 초생달까지 그런데 달은요 정확하게 30일 동안 그러지 않아요. 초생달부터 초생달부터 그 다음 초생달까지 정확하게 29.5일입니다. 30일이 못됩니다. 그게 짧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19년을 사이클로 해가지고 7년은 6년으로 더합니다. 이게 짧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12달은 그냥 보통 해가지고 그래서 이 29.5일이 30일이 못되니까 그것을 더해야만 306주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5일인 태음월 로나테리션은 총 29.5일인데 이것을 12달로 나누면 총 배칠이 됩니다. 365일이 못되고 354일이 됩니다. 그런데 365일에서 354일을 빼보니까 11일이 차이 됩니다. 사실상 총 태양력으로는 365일이지만 이걸 우리가 계산해 볼 때 그 11일이 어디가 차이냐면 365일 아닌 354일에서 11일이 차이를 그래서 17일에 시작되고 그 다음 해 27일에 끝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돌아보셨대 장세기 1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이 발은 절기를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루니솔라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 하나님의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보면은요 이것은 장세기부터 초에옥기 12장까지 인간단계 티슈라이가 1월입니다. 그래서 쭉 가게 되는데 이제 주어옥기 12장부터는 니싼이 어디로 가냐면 1월 첫번호 니싼 이에 시이반 탐사 앨룰 그래서 우리가 엘룰다를 지나서 티슈라이가 7월 캐슈반이 8월 이렇게 종결역으로는 홍수가 8월 17일에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8월 27일 끝났습니다. 그러나 민간역으로 오늘 맞으면 2월 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 왜 여기는 2월이고 또 우리가 티슈라이가 8월 7일 7월 달이고 캐슈반이 8월인데 왜 2월 이 나온가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이 종결역을 보면 그 다음 있는거죠. 여기에 니싼이 일곱번째 단이 1번으로 됩니다. 니싼이 해가지고 쭉 세바바다 이 아달이란 달이 뭐냐면 아까 달은 29.5 이니까 작죠. 그래서 19년을 사이클 해가지고 맞추게 하여 아달 엑스트라 엑스트라 아달 어떨 때는 아달원 아달 2가 들어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것 가운데 신경중에 하나가 요. 달의 크기는요. 태양의 400분 질기요. 그런데 우리가 저녁에 또 낮에 어떨 때 달이 있을 때 보면 태양의 크기나 달의 크기가 비슷하게 보여요. 그 이유는 크기는 400분지 1밖에 안 돼요. 태양이 훨씬 크죠. 그런데 거리는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와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를 비우게 해볼 쪽에 하나님께서 달은 조그맣지만 태양보다 400분지 1밖에 안 되지만 그 태양과 지구과의 그 거리에 400분지 1로 각각 하셨어요. 그래서 달은 지구로부터 400배 가까이 있어요. 조그마지만 가까이 있어요. 태양은 크지만 멀리 400배 멀리 그래서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광경체를 만드신 것도 몰랐지만 과학이 발달되고 이것을 보면 참 기기 아주 기기하게 이 만물을 우리 육신도 신경맙칙하게 지으셨고 이 세상에 천체들도 정말 신기하게 창조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외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캐슈반 달에 아무 특별한 적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모든 초점이 비입니다. 홍수 입니다. 그래서 이 캐슈반 이 자체가 팔을 팔을 따기 때문에 항상 팔은 새로운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 캐슈반의 첫째가 카이 카이가 생명이죠. 카이 이 캐슈반 첫째입니다.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팔은 생명을 주는 숫자고 또 정통과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제삼성전은 이달에 지을 것이다.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캐슈반 홍수의 노아가 하나님께 달을 쌓죠.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캐슈반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노아 크라멘이 단어를 볼 적에 왜 히브리어에서는 노아크로 바로 말하고 우리는 노아라고 하는 거냐면 노아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웨스트 안식을 말하고 안위를 말하기 그래서 이 이사에서 40장 1절에 나오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 노아라는 말을 썼어요. 위로하라 위로한다는 말은 낙하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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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 낙하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낙하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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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논과 캣이 노아크인데 위로의 낙하믄 위로의 첫째 글자와 둘째 글자가 노아크 위로 위로 그리고 이 노아크의 이름은 지난주 돌아보신에 속해 있던 말씀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장 28절에 라메 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야외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는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다라 마지막 때 토라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은 상당히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노아의 이름이 그때 당대에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또 외치고 또 외치만은 듣는 일은 없고 오직 식구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노아가 마음이 정말 외로웠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믿음은 전 식구들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노아의 메시지를 들지 않은 자는 멸망을 당한 이 토라 포션의 스토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고 그리고 예수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인자의 이맘도 노아의 떼와 같다. 그래서 이 말기체들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토라의 이 말씀으로 예수하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노아를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의미가 노아 노는 생명을 말하죠. 그 다음에 카트는 펠리오 히브리 글자로 다 뜻이 있죠. 그래서 노는 아따따따 띄는 물고기 물고기가 확 튀어나오는 생명체를 말하고 이 카트는 뭐 갔습니까 울타리에 와 갔습니다. 울타리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체를 울타리 안에 강주로 딱 숨겨놨습니다. 해가지고 생명을 가져와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이망을 노아의 때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노아는 빛을 지키는 자로 대표되며 빛은 야외 하나님의 DNA입니다. 빛이 있으라 공창이 있으라 노아는 야외 하나님의 임재가 래스팅 쉬고 있는 테바 방주입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 볼 적이에요. 노아크의 게마트리아는 58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알렉부터 이 모든 글자가 전부 다 신신 다 까지 다 숫자가 있죠. 그래서 노아크 할 때 눈 눈은 50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크 케테는 8이죠. 총 58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똑같이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할 때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듣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아젠 아젠 이 귀 귀가 58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그 일곱 식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주에 다 들어가죠. 그러나 듣지 못한 자들은 전부 연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글자를 통하여 야외 하나님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사접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오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 때 노아 안식 래스팅 그런데 민숙이 10장 3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계를 이렇게 들고 가다가 쉴 때에 쉴 때에 기도가 뭡니까? 언약계가 움직이다가 쉬면 요하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셔서 하였더라 언약계가 쉴 때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야외 하나님께서 함께 돌아오시는 위로 우베누 고 안식하다 그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짜디겠죠. 짜디 말티 짜디 의론자죠. 그래서 의론자들의 생활이 노아를 통하여 구별이 됩니다. 에스겔스 44장 23절에 보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에 그냥 노아의 마음대로 어떤 종류 자기 생각대로 짐승들을 채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다는 그들을 따랐습니다. 지시는 뭐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시는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 이 방주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서 정한 것은 일곱 상 부정한 것은 이게 지시상이 토라입니다. 그 토라를 그대로 따라서 방주에 들어갔더니 그가 고발받아 은혜를 입었더라. 토라와 은혜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의임 짜딩 탐임 완전한 자 이것이 토라를 떠나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상이 없이 의리될 수 있고 하나님의 토라 없이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수하께서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라고 했는데 이 노아의 때를 잘 연구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대로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조소를 했겠습니까? 어디 비가 있어? 그때 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를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1장 비듬장에서 노아가 거름되는 이유는 노아는 보이지 않고 귀는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시상 이 토라를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토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은혜와 노아와 같이 토라와 함께 은혜를 입은 그 의미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예수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망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예수하의 말씀은 그의 제 이름의 때를 여러분과 제 얘기에 커뮤니케이션 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가 뭔 것 같으냐면 토라로 돌아가 토라의 인스트락션을 보라. 노아를 보라. 노아의 때를 보라. 이 말씀 여기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홍수 홍수 전에 마블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가끔 외쳐지고 또 7일을 기다렸어요.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외쳤지만 나는 다른 사람도 식구에 다른 사람도 없어요. 저는 이 노아를 통하여 얼마나 위를 받는 지 우리가 토라를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여서 또 절기 때마다 초청장을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것을 같이 나누자 했지만 듣는 사람이 없어요. 숫자가 매우 열세입니다. 예수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으니 지금이 노아의 때가 된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 보니까 홍수진의 노아가 방지에 들어가기도 않을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주님의 오시기 전까지 결혼한 사람은 결혼해. 먹고 싶은 사람은 먹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보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셨죠. 그래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귀가 없다. 아세요. 슈마이 사라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은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은 말을 두 번 사용하셨어요. 두 번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홍수 전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노아하고 구별이 돼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원래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야외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구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러죠. 최악의 때를 야외 하나님께서 무작정 기다리신지 않나요. 때가 되면 노아를 통하여 경고를 하시고 경고할 때까지 듣지 아니하면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와 라카밈 흥유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제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야외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기 때문에 노아와 같은 또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도 또 베드로 도 이 홍수에 대한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54장 구절에 보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아지 아니하면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여 노니 또 베드로를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2장 구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를 정파하는 노아와 노아가 뭘 전했다고요? 6장 구절에 보니까 그는 탐이 완전하고 짜딕이었다. 그런데 그가 외친 메시지는 뭘 외쳤다고요? 짜딕을 외쳤다. 의의를 의의를 정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또 베드로 후서 3장 이로 말미야마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또 계속해서 보니까 노아의 사건이 아주 상당히 긴 분야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리타다시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돌아보셨던 노아를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 단번에 죄를 여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이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치라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 복정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던명이라 노아의 사역이 완전하고 의로운데 왜 겨우 여던명이라 마지막 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물은 예수와 하마시아 께서 노아와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연계시켜 주십니다. 라비닉 주다이 셈은 여기는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야마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 어려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의 으로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 이것이 페드로가 페드로 전술을 통하여 노아의 때를 사용하면서 말기 제백을 말씀합니다. 예수와 지금 이 시간 현재 리얼리 가상의 안 그래서 현재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을 그에게 복종시키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 만태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 또 나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누가도 노아의 때를 인용하고 누가복음 17장 27절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면망 시켰으며 또 믿음장 히브리스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장인 히브리스 11장에 보니까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그때 당시에 노아의 때에 아주 의열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때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를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알고 있으며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 증거를 얻어납니다. 슈마 이스라엘의 아인이코 에카드 달레 아드가 증거입니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토라 포션 베르시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만이 아마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혼동이 된 것은요 이 마지막 세대는요 보이지 않고 실제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곧 나타납니다. 노아일 때 흐려졌습니다. 보이지 않고 실제 온 것 같지만 비가 내려서 실제적으로 홍수가 나가는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살을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토라 포션 베르시티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이라 토라가 처음부터 있었고 토라대로 아는 사람들은 차이가 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정한 자의 예물 정하지 못한 자 지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의 예물 구별하십니다. 이게 전부 토라입니다. 그래서 희주서 11장 믿음장의 토라가 얼마나 강조되고 있습니까? 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다고요? 하나님의 토라를 알았고 그 하나님의 토라대로 할라카 같이 동행을 했다 이만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언제까지 옮겨지기 전에 우리는 예수 앞에서 오시기 전에 지금 할라카를 토라가 없이는 동행할 수 없어요 또 계속해서 히브리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의심을 믿어야 할지 이라 하고 난 뒤에 바로 이 상 상을 주는 것을 노아와 연결시킵니다 노아가 엄청난 큰 사람 같죠 모든 사람과 멸망을 받는데 그와 그의 일곱 식구들이 방주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상을 받았죠 그래서 히브리스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인스트럭션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내가 멸하리라 그런 멸하기 전까지 빨리 방주를 만들라 이 경고를 전하라 이게 전부 인스트럭션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토라를 할라카 그대로 동행했습니다 행했다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그림으로만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나무를 가지고 고페로 나무로 또 역청을 앙과 밥을 칠해가지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야마 세상을 정제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저는 노아의 때가 인자의 이맘의 때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정제하는 메시지를 드립니다 이 토라를 몰래한 자들이 이로운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제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네요 이것은 엄청난 돌아보셨노아 그 해설인데요 참 우리 뭐 노아는 맥귀빛 나무로 역청을 깨치고 이것 다 알면서도 예슈아께서 구원의 증표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표를 연결하지 못하는 이 노아 그의 토라 말씀을 중요한 것을 놓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히 노아는 은혜만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경과식 지시사 그것을 그대로 여기 보니까 방주도 준비한 그 다음에 세상을 정제하는 메시지를 전하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저는 히브리 관점에서 오늘 노아가 받은 은혜를 잠깐 같이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야외께 은혜를 입었다 지난주 토라 보전의 맨 마지막 이걸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을 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노아로 연결되면서 노아를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정말 그 토라를 그대로 지킴으로 말며 아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의 식구들도 그대로 노아의 경과심을 받아 미세스 노아도 그렇고 그 새 아들 새 자부들도 다 그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 여덟 식구들은 무슨 축복을 받았냐면 토라와 은혜를 같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하께서 인자의 이 맘은 노아의 때니까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토라를 잘 따랐고 그 토라를 잘 따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토라와 은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주시는 강력한 능력인데 쌍두기 능력 하나가 쌍두기 능력 그래서 야외 하나님께서는 파워 투 강력한 쌍두기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토라요 또 하나는 그레이스 노아에서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예수와의 지시상 그 다음에 우리는 은혜로만 비덕으로 구원받는 은혜 은혜와 토라가 아 뭐 예수와께서 전부 토라는 목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다 은혜 은혜시대 은혜시대 옛날에는 그때 노아 때는 율법시대야 그 사람이 만든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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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만든 신화 굉장히 조심해야 가르침을 굉장히 조심해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내용 중에 6장 8절 노아 마자 우리가 6월절 때 마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 마자가 막 이어버려가 막 찾고 찾았는데 발근이 될 때 마자라 똑같은 그림 그래서 노아는 찾았다 입었더라 입었더라 이렇게 노아 마자 그 다음에 뭘 찾았냐면 can 이것이 영어로 grace grace favor grace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베에이네 야호의 눈앞에 하나님의 존재에 하나님께서 도라를 주시고 지시하시는 그 눈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맞자 찾게 됐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can 노아가 받은 은혜는 grace 라고 하죠 그런데 극률이 있고 라카밈이 있죠 캐세드가 있고 라카밈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은혜와 극률을 히브리 관점에서 구별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호세하서 13장 3절에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쩍이 같으며 굴뚝에서 난 연기 같으며 타장마당 하면 무슨 때입니까 1년에 타장마당 뭐 친날만 무슨 때입니까 추수기간입니다 여러분 추수기간에는 알곡과 쭉쩍이는 절대로 같이 못 있어요 구별하십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쩍이는 그냥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다 지나니까 알곡과 쭉쩍이는 하나님의 토라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별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는요 토라와 은혜가 같이 가야 되요 그래서 이 타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쩍이 이건 구별을 말하죠 은혜를 입었다 이 맞자란 말이 이 알곡과 쭉쩍이를 분리시키는 과정 키지랄 때 키지랄 때 키지랄 때 희불이 다르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은혜를 입는 것은요 마지막 때 교회시대요 성령시대요 무작정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키질하시고 또 타장마당에서 구별할 적에 어느 쪽에 속하느냐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알곡에 속할 것인지 죽정에 속할 것인지 예수와를 믿어도 예수와의 신부에 들어갈 것인지 죽정이신자로 구별될 것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마지막 때 타장마당에서 필요한 것이 토라와 캔 은혜입니다 야후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파워 투인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강력한 파워가 토라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타장마당에서 시험을 당했는데 그것들로 하여도 은혜를 받았다 그 타장마당에서 구별할 적에 자연적으로 됩니까 막 십니다 기질을 압니다 마지막 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괴롱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눌리고 저렇게 눌리고 막 그냥 은혜를 얻고 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맞자 분리시키는 과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하래 있지요 그런데 왜 은혜가 없는 토라를 자꾸 지켜야 되는가 그런데 토라를 공부해보니까 은혜와 토라는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떼는 것은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야외 하나님의 은혜를 헬레니즘 컬츠를 통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은혜라는 내용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내용들을 우리는 특별히 히브리 관점에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또 실상의 진리를 반드시 노화의 사건을 도하여 구별을 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은혜는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상에 있고 난 뒤에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보이게 되겠습니다 노화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방주를 지으니까 방주를 봅니까 안 봅니까 보입니다 때가 되니까 방주가 그때가 되니까 맷잼하염하세 바로 그날에 바로 그날에 다 식구들이 다 들어가서 방주의 문이 다 닫혔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질을 기다리고 난 뒤에 뭐가 보입니까 그동안 듣지 못했던 비가 보입니다 홍수가 보입니다 사람들은 방주라는 거 보지 못했고 홍수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화는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보이지 않은 방주를 미리 보고 보이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홍수라는 것으로부터 빼내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주의 토라 포션을 통하여 지난주에도 우리가 베레시틀을 통하여 이 토라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한 이유가 이와 같은 예수와 중심의 토라를 알지 못하고 그저 토라 포션에 우리는 토라 포션에 안 그것은 두 가지의 문화가 큰 걸림돌이 됩니다 라베닉 주다이즘의 종교성 라베닉 주다이즘은 종교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토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사랑의 신분입니다 사라베신 가장 중심된 토라를 무시하고 종교적으로 사람이 여러가지로 만든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온천통의 헬리티지 문화 이 두가지 문화가 우리를 토라대로 예수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큰 장애물이 된 것을 저는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토라 포션 이 노화를 통하여 정말 이 은혜와 토라의 사이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기독교가 토라를 떠난 로우레스네스 토라가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토라와 은혜는 야외 하나님의 쌍둥이 능력이며 토라가 말하는 은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에베스 2장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에베스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이나여 여기 그 은혜를 이나여 해는 장세기 6장 8절에 나오는 그러나 노화는 야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도 하도록 하든가 그런데 그 노화에 나오는 그 구답다리 옛날 사건 율법시대라고 믿는 그 시대에 은혜가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튀어나왔어 에베스 2장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낳은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노화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죠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죠 방주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노화가 작가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지금이 의롭다 하심은 노화는 당대의 의인이요 짜득이요 탐민 완전한 자라 그때서는 똑같은 짜득입니다 로마시대에 노화가 걸어갔던 당대의 의인이요 짜득의 글자가 똑같이 이방인 로마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짜득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난 뒤에 야후의 하나님은요 은혜와 금요래 엘로임 하나님이신데 교회 에스테 때부터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래서 뒷받침을 해드립니다 에레미야서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그 명철하여 나를 안 것과 나 요하는 인혜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10편 117편 2절에 우리의 향하신 야후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알렐루야 또 10편 103편 17절에 야후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애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자직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그래서 이 마르키지에 되게 기름 모심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 그래서 아브라미로 넘어가고 짝으로 넘어가고 야컵으로 넘어가고 그 야컵을 통하여 이방인 요셉의 그 두 형제 아들 통해서 이방인까지도 미치게 됐어요 짜득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에서 자손에 또 노아는 은혜를 입은 것이 여기저기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노아 뿐만 아니라 아브라미로 자손 중에 요셉을 한번 보십니다 장세기 39장 21절에 야후의 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저녀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다 아 그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미쳤다구요 요셉의 그래서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때 요셉이 얼마나 오해되었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 노인이라고 비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참 외로웠겠어요 그때 노아가 깨닫던 외로움도 요셉이 그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관수장 아니 높은 청독의 부인이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의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짜딕들의 길이 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을 먼저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세상에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라대로 가면 절대로 갈지 못 하나님의 지시사항은 항상 이 세상과 반대가 됩니다 억류로 가야 돼 억류로 가야 돼 거꾸로 그런 이미 친놈이라고 다 좋은 게 좋고 그저 편하게 하지 왜 네가 뭐 똑똑하다고 도랄며 치면서 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영역 입니다 세상 길하고 다른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다 보면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토라와 은혜를 통하여 그들에게 빛을 전환하고 사명을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 모세를 한번 모십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죠 요새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쭉 했죠 모세 보십시오 죄력 33자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지하지 아니하시나 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청을 입었다 하셨사원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청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안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청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 서서 노아 요새모세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계속해서 출협기 33장 14절에 야외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 부르십시오 친히 내가 가리라 내가 너로 편히 아리라 33장 15절에 출협기 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 그들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에 주의 목전에 은청을 입은 죄를 무엇으로 아닐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은 천하만민족의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백성들을 신의 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33장 16절 야외 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청을 입었고 내가 이루어도 너를 아리미니라 오늘 노아가 받은 은혜와 원청을 모세도 그들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또 야외 하나님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참조하신 사과를 우리가 지난주일에 뵈는데 자꾸 하나님의 명냅니다 시편 136편 6절에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136편 시편 8절에 해로 나질 죽않게 하시니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들이 해가 나갑니다 해 비가 오는 날 비 또 낮을 죽않게 하시니 이것을 본 적에 감사하므로 그 인자심 그의 은혜가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죽않게 하시니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저는 답답할 때 바깥에 나가가지고 밤 밤 밤 밤 저 대 올라가면 nothing but sky 칠흑같이 어둔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 빛들이 있어요 별들이 있어요 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오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죽않게 하시니 이에게 감사하시니 그 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혹시 홀로 계시면서 아 저녁이 어둠이 오면 두려운 분들이 계시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밤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예수와 아마시아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에서 구속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력기 3장 21절에 내가 애국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을 가지 아니니 그래서 갈 적에 굉장히 많이 금품을 가지고 갔어요 빈손을 안 갔어요 그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 또 패소번 시편 136편 10절에 애국의 장자를 신에게 감사하라 그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이 집에 식구들은 지금 장자가 있고 부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토랄을 취셨죠 시시상으로 취셨죠 양을 잡아가지고 문솔주와 문인방 좌우에 뭘 하라고요 피를 발라라 토랍니다 토랄을 딱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장자의 얘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얘는 살았는데 애국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토라와 은혜는 같이 마지막 그때도 애국에서 노아 때도 전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은혜요 처음부터 토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노아 걸 통하여 실제적인 사건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합니다 홍해수를 건너는 건 뭘까요 오세가 막 두려워하고 사람도 막 두려워하니까 내가 손을 들고 지시상을 내렸죠 딱 했더니 갑자기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토라와 그 토라 지시상을 그대로 행하니까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0편 136편 13절에 홍해를 가르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함이로다 또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뭐 편안한 길이 있었으니까 무슨 지금같이 무슨 튼튼한 차들이 있어가지고 광야를 쫙 달리는 것도 아니고 광야를 지날 때 뭘로 하나님께 사용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10편 136편 16절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그러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의 전체가 노아의 생의 전체 아브라함 이상 야곱의 생의 전체 토라와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또 이들이 광야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딱 들어가 봤더니 그냥 뭐 적들이 아 어서오세요 우리는 이제 더이상 무기를 높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무찌라야 하나님께서 또 토라와 은혜를 같이 주십시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적을 무찌르는데 여리고 성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은혜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6편 11절에 큰 왕들을 치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21절에 저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에 제사장들이 양각 뿔나물을 뿔나팔을 불면서 막 돌면서 하니까 여리고 성이 주장 말씀 파움이 여기에서 나타난 파워도 동일하게 지상대로 돌아주셨고 그 지상 그대로 쫓아서 돌았습니다 떠들고 떠들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적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쫙 알아놨다가 그 집을 자동차 타면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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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로포 돌고 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저에게 토라와 은혜라는 쌍둥이 트윈 파워를 통하여 인도를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의 집은 바벨론 포로 생활 때 보존되었고 성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는 그 칭념을 통하여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성전을 다시 보수 하는 것도 토라를 어겼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 생활 이죠 안식년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7 뭡니까 490년 7 안식년을 어긴 토라를 어긴 결과가 포로 생활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 끝내고 난 뒤에 뭘 다시 배포가십니까 그들의 신앙 생활 성전을 다시 보수하라 그것도 은혜와 토라 그래서 에스라 9장 8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 야외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얼마를 피했다는 것은 포로 생활 이죠 그 거룩한 처세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로 다는 종에게 조금 소송하게 하신 나이다 그래서 그 퇴락한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에스라 9장 8절이죠 바사 바사 요랑 앞에서 우리로 극율이 여김을 입고 소송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요 토라 토라를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너희미아 시대에 다시 이제 믿음이 회복되기하여 토라를 발견하고 에스라 석사 학사가 수문학 광장에서 무슨 운동을 벌였습니까 무슨 붕해를 열었습니까 토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었죠 그래서 토라를 어긴 결과가 70년 바빌 생활이니 바빌론 포르 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다시 뭘로 돌아간다고요 토라의 지시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성죄를 보호하시고 은혜와 토라는 가치관 또 야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 있죠 다윗왕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데 다윗이 허물이 있죠 그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시편 25편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강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야외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그런데 51절에 51장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의를 여기십니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망하소서 성경 전체를 보니까 도라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배타는 동일아 그러니 예수하께서 인자의 이맘의 때 지금 우리는 인자의 이맘의 때에 살고 있죠 인자의 때가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노아의 때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신부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야호의 하나님의 지시상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서 신부로 단장해가지고 결혼식을 갖게 되죠 호세하스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때 의와 오늘 노아가 당대에 뭐라고요 의니요 완전합니다 다민 다민 여기 또 나옵니다 장가들때도 영원히 살때 의와 공변댐과 은청과 흥의로 여기로 내게 장가들니요 예수 앞에서 이런거 장가 드시고 모든 일도 하나님의 도라와 은혜로 같이갑니다 그래서 정리해봅니다 도라가 말하는 은혜를 보십니다 우리는 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행해야만 됩니다 은혜를 바탕으로 신앙생활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성경적인 바탕으로 은혜를 히브리적으로 다시 파라델쉽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식체의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 히브리어로 은혜란 말이요 은혜시대보다도 더 많아요 은혜시대라고 말하는 이 신약 그 신약보다도 더 은혜가 보라이토 많아요 3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바탕 이 파운데이션이 어디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그런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야마 토라를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토라를 곱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야마 딱 그걸 받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나 토라를 보니까 그 은혜로 말미야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구원의 삶은 삶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요 토라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 법관한 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죄를 지는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말하는 은혜는 잘못 이해합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절대로 토라를 멀리하잖아요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트윈 파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토라를 잘 지키라고 줄 것이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큰 비축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파워 트레인은 토라를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토라를 지키라고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넘어서 바짝 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토라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그 파워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토라적인 생각을 보면 교회는 토라 쪽으로 보면 절대로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어도 보임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토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써서 거룩한 삶을 살고 절기를 지키고 샤바스 지키고 하는 이 사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파워를 준 것이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 뭡니까 저는 노아의 때를 비교해서 그들은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토라와 같이 가야 토라가 없으면 은혜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이 없고 할 일은 많은데 큰 것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생활은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율법 아래 있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지 누가 교회 시대를 율법 시대로 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요 토라를 지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율법 시대로 돌아갑니다 라고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사람이 만든 신합에 의하여 우리가 잘못 인도를 받았습니다 은혜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토라를 쫓아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파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토라가 없으면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라카밍 금열입니다 금열위 금열위과 은혜가 어떻게 다를 라카밍 라카밍 은요 금열위 야외 하나님께서 지금 시판 안하시고 어느 특정한 날까지 그대로 그날 놔두시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이제 내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라 너의 일곱 식구가 다 여덟 명하고 그 다음에 정하는 이 동물과 정하지 못한 짐승 다 구별상상 해가지고 빨리 들어가나 들어가라 해가지고 문을 딱 닫고 난 뒤에 7일 9일부터 뭡니까 비가 내리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토라로 방주에 들어갔고 그러지 토라가 없는 사람들은 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셨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나머지 사람들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방주가 딱 닫히고 난 그 후부터는 그들의 삶은 은혜로 마음대로 사는게 아니라 나스위받 저지못해 시판 똑같은 마지막 예수하의 말씀이 왜 예수하께서 마태복음 이사장에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셨냐면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반드시 방주에 들어가서 물을 피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교회가 이 은혜 아래 있기에서는 반드시 노아가 하나님의 토라를 지상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방주를 만들고 토라의 지상을 따르고 또 식구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토라를 회복하고 그의 지상을 쫓아서 샤밭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정한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은혜의 생활 토라도 없고 절기도 없고 샤밭도 없고 사람이 만든 절기에 의하여 하는 인간이 만든 이 교리에 의하여 전통에 사는 사람들은 은혜 아래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락함이 커요 그는 시합 때가 되면 심판을 받는 자 때가 돼도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이라는 때가 돼서 심판을 받는 자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부성운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을 지금 그대로 기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토라를 쫓아서 하나님의 지시 삶을 쫓아서 그들을 가지 못한 삶을 태슈바 해가지고 하나님의 토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은 그 징조를 우리가 마지막 때 깨닫고 오늘 돌아보셨던 노아 그를 통하여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잘 순수하여 식구들을 다 인도하여 방주를 짓고 방주 속에 들어가서 홍수를 이기는 똑같은 구원의 찬란한 축복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노아 그를 여기서 마칩니다. 야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매년 이 토라 포션 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번 토라 포션 노아 그를 통하여 왜 노아가 하나님의 의뢰 이념가 하나님의 내용을 그의 주와 통한 활라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와 말씀하신 인자의 50의 때를 분배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야외 하나님께서 주시는 백성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오. 노아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토라를 쫓아서 행한 그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파워 토이 토라와 은혜는 주님 오시는 하나까지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해 가야만 하는 이 내용들을 오늘 브리파다샤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또 토라에서 이해하고 이것을 깨닫고 다시 대슈바 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야외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토라를 등환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스락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필요 없다 했던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주님의 토라로 다시 지시상으로 돌아와서 인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아크의 토라 포션을 도하여 분별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토라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맑재되게 기름 구심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완전히 원하며 예수와 가마시아 기도합니다. 예배를 야외 베이시 베레카 야엘 야외 바나바 엘레카 비 군 네카 이사 야외 바나바 엘레카 베 하 상 네카 샬롬 야외 bless you and give you 야외 make his face to shine up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야외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샬롬 야외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오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오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향하여 주시기를 원하다가 마치니라 하느 마시엠 예수와 아마시아 프린스 피스 앤 카밍 킹 아멘 샬롬 아네이 템 샤바드 샬롬 아멘 엘레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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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